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순회문구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합니다.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정보와 도서관, 답심리 도서관, 희경 어린이 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기관, 단체가 전화 신청을 통해 도서를 장기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한 해 동안 29개 소에서 이용하는 등 1만 3,300여 권의 도서가 제공됐습니다. 2021년 3월부터는 도서관 방문 없이 처음부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기관과 단체 규모에 따라 50건에서 300건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에서 3개월입니다.